아 나 이걸 안 가져와서 오우 그렇구나 오우 세상에 근데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소녀 같으세요 여웅이 때문에 소녀 되신 거 아니야 그쵸 아 근데 그 모자는 누가 만드셨어요 아 이거는 제가 샀어요 오 샀는데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래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세요 영웅씨 노래 중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분들도 많은가 기가 막힌다 맞아 저는 런던 브이 틀어놓고 댄스예요 네 그것도 좋죠 맞아 우리 영웅들 지금 이 집 앨범 기대되죠 기대되죠 은근히 미완스가 얼마 있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니까 우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주 비공사 얘기도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맞아 우리는 그저 영웅 얘기만 나오면 신나 그죠 신나죠 괜히 신나 옛날 필리 막 나와 우리 행복하님 진짜 행복하시겠다 계속 숙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숙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? 우리 영웅이 좀 뒤떨어질까봐 숙제 열심히 하고 아유 멋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아 여기 스터디를 누가 가르켜요? 우리 7번방에 우리 동장님이 가르쳐서 거기서 배워서 많은 분들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숙제해서 사진 올리는 거면 네 이렇게 결제하는 거를 아래켜줘 그래서 보다 보이시죠 너무 멋있으시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행복해요 그쵸 행복해 돈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우리 한 번 해봐 돈도 필요 없어 뜰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다시 말 있으면 돼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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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뵈면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히어로 잔뜩 얘기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권행 권행 다시 한 번 권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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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행